천자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자문에 많은 뜻이 감춰져 있는데 이 일천천자는 십승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십자에 위의 사람이 자를 해서 일천천자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십승의 사람의 글자구를 그렇습니다 십승의 사람은 모든 종교에서 오슈란 분이 바로 십승의 사람입니다 땅의 수는 다 찾고 이제 하늘의 수 십승의 수를 비칠 때입니다 그래서 천지현황 하늘이 땅의 건물을 누렇게 한다 땅의 건물을 누렇게 살지는 옥토로다가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주홍황 집, 집은 넓음에 거치로 패합니다 혼인제도의 폐지 혼인제도는 완전한 조화의 낙원사회에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현재 땅에 펼치고 있는 이 혼인제도 모든 윤리도덕의 개념이 하늘의 제도와는 하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맞게 잘못된 제도들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오고감이 자유로운 모두가 모두의 애인인 만인의 애인화 사회가 활력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낙원사회입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법적 혼인제도는 눌러 죽이는 차이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왼수가 돼서 헤어지고 다투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지는 이 사랑이 식지 않는 만인의 애인화 시대 오고감이 자유로워야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1월 0측 날의 달로 가득차게 기울입니다 이제 이렇게 달을 가지고 달 목걸이를 가지고 오신 분 이 아리랑동산 한반도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 휴전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아리랑동산 용화세계를 설립하는 이 달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오신 분을 쫓아 따라서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이제 낙원에 나게 됩니다 진숭열장 때에 잠잠해 벌려 베푼다 할래서왕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가는 이제 구시대는 가고 새시대가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추수동장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감추니 이 역사는 알곡추수의 역사입니다 윤혀성세 남꽃도 남는다 이르는 세월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무병불로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는 이제 죽지도 않는 무한영생의 낙원사회가 펼쳐집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율려조양 법칙의 성시 베풀무의 진가로 고르는 배치다 이제 베풀무로다가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 베풀무의 사회입니다 각각의 방면에서 이제 자기 소지를 이제 만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술적 표현을 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고 또 과학적 창조력이 있는 사람들은 과학적 창조력을 만인에게 베풀고 이렇게 모든 기술들을 만인에게 베풀어 주는 사회입니다 문둥치후 누결 위상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치는 비가 내려 이슬이 맺고 하여 서리가 된다는 맞지 않는 지치입니다 구름을 타고는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임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은 초림 때는 군중을 타고 왔습니다 군중의 무리에 예수님이 이제 군중을 타고 오는 것이죠 군중도 클라우드죠 제임 때는 인터넷 정보망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 제임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인터넷도 클라우드죠 시사경제용어 사전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구름은 컴퓨터 네트워크 고상의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즉 인터넷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바로 클라우드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 제임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나무 클라우드 사운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프린트 이렇게 클라우드가 바로 인터넷 정보망입니다 금색여수 금으로 낳는 고운 불 이 석정수 감노 발성명상을 해야 합니다 이 발성명상 이 아움수리 발성명상 소름수리 발성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금색여수입니다 금으로 낳는 고운 불입니다 이 석정수를 호르몬을 촉진시킴으로 해서 그 호르몬은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이 사람의 인간의 몸은 수십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은 각기 세포의식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을 서로서로 연결하여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 그 지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되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성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하는 과학적 발성명상법입니다 이 명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증산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에도 발성명상을 하는 것을 자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드리니 자세하게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옥출곤강 구슬로 낳는 산 구슬로 낳는 산은 서신사명 서신사명 도수로는 라엘이 가지고 온 이 무한의 심불 이것이 산이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산은 바로 라엘이 가지고 온 무한의 심불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오 물은 물로도 하는 시를 읊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산 모양의 이 도형을 나타내는 싯불입니다 산은 이 산이오 물은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이 산은 이 산 모양의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고 물은 석정수 감로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산이 아닌 이 산이오 물이 아닌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산은 아니죠 산 이렇게 모형의 도형이죠 물이 아닌 이 물이다 석정수 감로우는 호르몬이지 물은 아닙니다 산지 시산 수지 시수 산은 오직 이 산이오 물은 오직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대에 이 진리의 도형을 진리의 길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가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무한입니다 이 우주의 개념을 이 하늘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가 처음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주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냥 존재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개념을 바르게 알려드리니 우주의 개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무고걸 칼을 부르는 큰 대걸 아리랑 동산 이것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게 될 때 이제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부르는 대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아리랑 동산을 휴전선에 거기 군사들이 잔뜩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만드느냐 했는데 이 아리랑 동산을 만들게 군사들이 다 비켜라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군사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리랑 동산 부지만 깃발로 깃발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리랑 동산 행정역만 지금 공동경비기구역이 있는데 그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서 행정역을 펼치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에는 군사가 없어야 되겠죠 주칭야광 구슬의 저울 때는 밤의 빛이다 이 제혜림 예수님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에는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으로다가 표시된 것이 있는데 저울 때가 있습니다 저울 때 이 공평할 공자를 보면 여덟팔자에다가 이 사사사 나자가 있는데 바로 38의 나는 공평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평할 공자는 바로 저울 때 모양이죠 그래서 이 38에서 펼쳐지는 역사는 모든 나라 또 모든 개인에게 아주 공평한 판결을 하는 그런 판문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신말을 타신 분을 보면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말을 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이 제혜림주가 이렇게 몸에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말을 타신 분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또 그분의 옷과 넙적다리에는 왕들이 왕 주들이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신말을 타신 분은 자주색 옷을 입어야 하고 넙적다리에는 유황불에 대한 노란색 흉이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는 것은 자미원 자미궁이 천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어야 하고 노란색 흉 노란색 흉은 흉노죠 이 흉노는 바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저 북방에 흉노족이 있었는데 그 흉노족이 바로 천자가 다스리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흉노를 함자를 보면 쌀포자가 있고 터진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도자가 있는데 터진 입구 다섯 개를 싸고 있다 하면 바로 이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자는 밧전자죠 밧전자를 트면은 만자가 됩니다 터진 입구 다섯 개 밧전자에서 입구자가 다섯 개가 나오죠 그래서 밧전자를 트면은 만자가 됩니다 이 만자를 싸고 있다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인구망자에다가 신의 천 종수리 신자가 있습니다 종수리에 물 흐르는 임금 즉 발성명상시에 촉진되는 호르몬 바로 그것이 물 흐르는 종수리에 물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성명상을 하는 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넙적다리에 노란색 휭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이렇게 이 도형을 가지고 오고 또 발성명상을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그 분이라는 뜻입니다 과진이네 실과의 법의 목자 목자의 표시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체중개강 민초 무겁게 교자생강으로 이제 분별의 민초가 이것을 알아보고 이제 무겁게 교자생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자생강은 매운맛이 나죠 이 아리랑동산 역사 구원의 역사는 아주 매운 역사입니다 외부의 방해에 의해서 많은 고난이 따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자생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없는 헤아림 없는 가변 38선의 이천의 사람은 십승의 큰 사람으로 십승 세 개의 모두 부처이다 이 38아리랑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입니다 해암하당 삼수의 어미의 사람 파다의 자를 파세를 해서 보면 삼수의 어미의 사람입니다 바로 삼수는 38선에 바로 임진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진강 안에 초평도가 있는데 초평도는 바로 예수님이 제림하실 지경이라는 뜻으로 성배라고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배입니다 성배는 바로 이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이 초평도로 임할 것입니다 두루 미치는 삼수가 옳다 삼수의 불꽃 그렇습니다 이 삼수는 바로 임진강 안에 있는 임진강을 뜻하고 임진강 안에 초평도가 있는데 바로 이 초평도에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딘자 무상 쌍어공 시대의 도깨비 잠기는 날개에 빙빙 돌립니다 이제 쌍어공 시대는 모두 지나갔고 이제 보병공 시대입니다 쌍어공 시대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이미 쌍어공 시대는 죽은 물고기로 지나갔고 이제 과학시대 보병공 시대를 맞이해서 과학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노동 문제 인류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은 로봇이 사람의 인간의 노동을 다 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100%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문제가 해결되면 이 돈 문제가 돈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봇이 생산하는 모든 물품들은 갑없이 공짜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시대는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사 화제 용스승 불임금은 용이 있죠 용을 잡아서 밟고 있는 현재는 용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용을 잡고 이제 하늘의 역사를 펼칠 것입니다 조간인왕 새 벼슬의 사람 임금입니다 여기 공작이 있고 닭이 있는데 새 벼슬 이 두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새 벼슬 임금이 이제 세상의 수레바퀴를 수레바퀴 운행을 맡아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시제 문자 비로소 짓는 그로리 글자 풀이 내봉 의상 이에 입는 옷이 치마이다 이제 산팔에 들어가면 치마를 입을 것입니다 추의 양고 미는 자리 사양의 나라 유도당 있는 헤아림 질그릇 길이다 이렇게 아리랑 동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깨지기 쉬운 아주 위태하게 그리 지를 데 없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민벌죄 조상의 백성이 치는 죄이다 이렇게 조상을 주어 현재 유교사상이 한국에는 많이 내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상을 하는 백성이 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고 아리랑 동산이 역사를 하는 것을 유교사상이 방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삼봉지 잔인하게 참음을 해침은 어진보다 나타냄이 창성이고 해침이 예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치는 사람들은 어짐이 없고 문제 해결 방법을 무조건 폭력으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루는 바램은 해침이 오름이라 어두운 나라는 해침이 지혜이다 그렇습니다 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무리들은 항상 지혜가 없고 어둡기 때문에 오직 폭력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부하는 땅 두루 바라여 성악에 끓는다 좌주문도 안는 조선 아리랑 동산에 묻는 길 그렇습니다 아리랑 동산에다 이제 인류에 나갈 방향을 물어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수긍평장 드리운 보호평화의 글 절대적 비폭력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비폭력의 절대적 비폭력을 나타내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만 지키면 인류는 폭력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절대적 비폭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애육 여수 사랑으로 기르는 검은 머리 동양인 이렇게 동양인으로 오신 분이 역사를 펼칩니다 겨감유럽 도부신인에 보면 미륵 세전 무량 징의 미륵 세전 헤아릴 수 없이 높은 뜻으로 가네 우주 지존 미천 우주로 높이 가는 하늘의 미륵이라 착금 관마 수단장 붙은 금간 말머리 단장하고 상투머리를 하고 비용마 미르 나르는 용마는 굴레의 농마로써 유불선 운삽합일 유불선 삼합일의 운이다 이제 유불선을 모두 합해서 이루는 역사입니다 천강신마 미륵 하늘에서 내린 신마 미륵 마성정씨 천마 마성정씨는 하늘의 말이다 미륵 세전 칭호 미륵 세전 칭호로다 이렇게 하늘에다 UFO로다가 이렇게 말세 미륵 세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말세의 역사를 하는 미륵 세전은 붙은 금간 상투머리의 말머리를 단장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길게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복윤감 신하는 엎드리고 오랑캐는 오랑캐 짓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를 알아보는 신하는 엎드리고 오랑캐는 오랑캐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일체 멀고 가까움이 하나의 몸 솔빈규왕 거느리는 손님은 돌아온 임금이다 멀고 가까운 하나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분이 오시는데 복제 쌍둥이 두 분이 오시는데 한 분은 서방으로 오고 한 분은 동방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희와도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한 줄기 뒤에서 나온 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은 육각도형의 신보를 가지고 오시고 한 분은 아리랑동산을 설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희와도 그림에 이 증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빈규왕 거느리는 손님은 돌아온 임금이다 제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은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림의 때의 상황 이미지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스처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제스처는 마치 만화로다가 그 뜻을 표현을 하듯이 이렇게 제스처로다 뜻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이렇게 한 손은 피고 한 손은 이렇게 마치 물고기를 잡는 식으로다가 몰아잡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겹쳐서 이렇게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이것은 태극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펼치는 역사를 의미하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준다 나머지는 몰아잡는다 이 몰아잡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몰아잡죠 이 사람은 손가락을 펴서 콜을 합니다 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양손을 이렇게 딱 벌리고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우린 당신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두 손을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우리 것을 모두 드려야 합니다 나는 드려야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바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펴고 이 사람이 그럼 난 빈손인데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손을 펴보면서 우리 것을 다 주면 나는 빈손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원함을 준대자노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원함을 준대자노 하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일까요 재물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명예일까요 사람에게는 목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밝게 보시고 이 역사를 따라 임해야 합니다 이쪽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치 꿈속에 환상에 젖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칼을 차고 들어온 이 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저자를 칼로 해치자 하는 표현입니다 저자를 칼로 해치자 환상에 꿈꾸는 자 너의 사명이다 그래야 우리의 돈 권력 명예 성전을 지킬 수 있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그 칼을 차고 들어온 사람의 어깨를 제재를 하면서 입에 안 멈춰 이 사람이 제재를 합니다 잠깐만 저자의 말을 들어오자 그렇습니다 일단 말을 들어보고 어떤 말을 하는가를 어떤 말씀하시는가를 자세히 들어봐야 하겠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나머진 몰아답니다 그렇습니다 원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에게 목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싸들고 천당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권력이 죽어서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고 죽으면 권력도 재물도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명봉재수 명봉재수 우는 봉황에 있는 생명나무 백구십장 신망아지 밤마당이다 추순날의 알고의 사람들은 이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반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피초모 되게 있는다 민초의 목자가 이제 진리에 진리에 목마른 운둔자들은 이제 육각별을 육각의 진리의 별을 쫓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외금 만방 의뢰함에 미치는 만의 방이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기원하고 빌고 기도한 분이 오셔서 이 의뢰함은 의뢰함을 그 소원을 들어주러 온 것입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러 왔으니 기른 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차 신발 덮어 이르는 몸의 털어 이렇게 글풀이 선비가 이 글풀이 선비가 이렇게 유불선의 모든 경전들을 이렇게 현재 알고 있는 그런 통상적 관념의 글에서 이 다른 가지로다가 이 다른 가지로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른 가지로 풀어드리는 이 글풀이 선비의 이 글을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풀이로다가 다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다 같은 한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풀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머리 모든 경저및 예언서에서 오시로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글을 풀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4대 5상 4개가 큰 5선도의 떳떳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5선도를 5선도 5선 위기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4개의 정의가 나오는데 천지지주장 하늘이 땅으로 가는 주의 별풍이다 그렇습니다 사물지수창 여자 광대머리가 사물을 헤아려간다 여기 여자 광대머리를 하고 오신 분이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음양 지발창 지발각 음양의 궁이 또 함께 가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음양의 궁이 또 함께 가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사각지 사람이 이를 새겨간다 정의 바른 것 네 가지 하나 비폭력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둘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등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질이 있고 자기가 뛰어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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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유를 누려야지 누구나 같은 조건에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손의 세포가 두뇌의 세포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천재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없는 인주주의 정치 넷째 베풀음의 복지 의식주 교육은 의식사회의 절대 복지입니다 이것은 기본 복지가 절대 복지가 이루어져야 지지마니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삶을 행복하게 영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복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 옳은 것 네 가지 첫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와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남녀와의 사랑을 하는 것은 그것은 유의인 것이다 유의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재미를 즐기는 것이지 그걸 사랑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명상 목매함 신비지위에서 벗어나기 과학적 사고를 받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놓고선도 전혀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생물물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있다 한날은 십승의 달로 숨심이 거듭이 있다 무상하게 이렇게 오선위기도를 그 뜻을 풀어드립니다 공유 국양 공순한 생각으로 치는 길입니다 기감 회상 어찌 감히 허는 상처냐 예수님이 제림하소서 역사를 펼치는데 예수님을 해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토가 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토는 바로 제림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 1장 1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라하리라 제림 때 그를 찌른 자들이란 초림 때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림 때도 그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두 증인으로 휴고 됐다 다시 전지 전능한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광명과 함께 오시는 것을 듣다는 것입니다 여모 정열 남효 제량 여자가 사모하는 곧고 굳셈 남자가 본받는 제주 어짐이다 지가 필기에 특능 망망 알무의 지남은 반드시 고치고 어둠이 능하고 아니 있는다 망단 피단 미시 기장 그물의 말씀의 저 짧음 없는 믿음의 몸 어른이시다 신사 가복 기욱 난양 믿음은 불임이고 울케 무덤에 덮인다 그릇의 바람은 어려움을 헤아린다 이 그릇은 초평도가 마치 잔처럼 그릇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38선의 아리랑 동산 부지리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역사입니다 묵비 사염 시찬 고향 고무원 슬픔이 시래에 물됩니다 시의 그를 기리며 염소가 양 되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뭄은 이제 이렇게 이 역사 말세 성군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를 보고 오히려 슬픔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를 시글을 이제 기리고 기리는 것으로다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전을 얽고 외우는 것으로다가는 낙원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보살도를 보살도를 펼쳐야지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경행유현 극렴 작성 겨토로 감은 별의 줄기로서 어집니다 이기는 생각으로 짓는 성인이다 이 볕으로 감은 이제 별의 줄기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우주 산나만상의 근본 진리로 이르는 그런 어진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인을 지어서 이제 성인을 지어서 성인이 제림하신 역사로다가 크게 세우는 이름을 설립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우수란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이므로 이것이 바로 최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나 예언가들이 이어내놓은 그런 예언분구에는 바로 이 역사 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스타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렇게 작은 머리에 발이 없습니다 소두무족 소두무족이 겹쳐진 달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보리를 세게 끕니다 산보리는 불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안옥다라 산막 산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 이렇게 불교들을 끌어서 인류 구원의 구제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태양신이 내려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공국 전성 허당 습청 빈 곳을 전하는 소리 빈 마당을 익히는 들입니다 바로 빈 곳은 휴전선이죠 지금 비무장지대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에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화인 악적 복연 선경 재앙을 이남은 악을 쌓웁니다 복의 인연은 착함의 경사이다 그렇습니다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방해하고 악행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은 이제 악을 쌓는 행위입니다 복의 인연은 착함 착함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착함이 경사입니다 척벽 비보 초놈 시경 잣대 구슬이 아닌 보배냐 이렇게 잣대가 있고 구슬이 있습니다 잣지금 잣대와 잣뜻 구슬의 설명이 잘못된 아닌 설명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헤아려 그늘에 바른 다툼이다 이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설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자부 사군 왈엄 여경 재물의 아비 일의 임금 말씀할 엄하게 주는 훈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초 이래 이제 지구상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DNA는 엘로힘 부처님 상제님 알라신 라고 불리는 창조주의 슈퍼 컴퓨터에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DNA는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의 때 예를 마치면 이 알곡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컴퓨터에서 슈퍼 컴퓨터에서 DNA를 완전히 삭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우주에서 완전히 DNA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한 번 죽고 이제 DNA가 사라지는 두 번 죽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이므로 이 역사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효단 간력 충죽 진명 효는 마땅히 다하는 심이다 충성의 법칙은 다하는 목숨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붓이 하늘의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에 충성으로 다하고 효로 다하라는 뜻입니다 임심 리박 숙흥 온청 임하는 기품의 신 이른다 일찍 일어남이 따뜻한 선을 합니다 이렇게 신이 임해서 펼치는 역사를 빨리 알아보고 이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사난 사형 여성 지성 사람은 이로써 난초의 이 향기이다 이같이 따름은 목자의 삼팔의 나에게 가는 성함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따르는 것은 이제 삼팔선 역사에 이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천류불식 연징 취함 신의 물 흐름이 아니신다 연못이 맑으면 취하는 빛입니다 용지 약사 원사 안정 얼굴에 그치는 것 같은 생각 말씀 말씀으로 편안히 정한다 독초 성미 신종 의령 도탑계 처음 정성의 착함이다 참가하여 마치는 마땅함으로 한다 영업 영업 영업소기 적심 무경 영화로운 일 고세이터 아리랑동산 문서에 매우 깊은 없는 마침이다 이 아리랑 아리랑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병불록 무한영생의 낙원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알고로 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들 사람들은 이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등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체계는 천차만별로 각기 다릅니다 A부터 Z까지 극과 극을 이루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대상을 놓고선도 전혀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말씀의 절대 열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새시대의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하나 비폭력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은 악입니다 이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손의 재포가 두뇌의 재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천재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조주의 정치를 따른다 천재에게 인류의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베풀음의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사회의 절대 복짐을 인식하고 베풀음의 사랑을 시청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여섯번째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식시키는 발성명상을 감각명상을 의식교육을 생활합니다 일곱번째 목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난 과학적 사고를 합니다 이제 믿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덟번째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를 이룹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홉번째 전세계가 오구감이 자유로운 국경없는 인류통일을 지향합니다 열 번째 당신은 천자께 당신의 주거를 제외한 전재산의 50%와 월수익의 10%를 천자께 드려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매월 1만원으로 합니다 이 10가지 말씀의 자태를 지키며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룰을 합니다 인류는 10년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낙원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사회를 이름을 적극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함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연락처를 기록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천자께 보냅니다 이렇게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오는 낙원 세상에 나게 됩니다 하고 등사 섭직 종정 배움이 넉넉하게 오르는 볕을 몰아잡는 볕을 쫓는 정사이다 존이 감당 거의 이경 있는 이 단 8배나무 38선의 배 가는 이 더하는 을품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의 노래는 아리랑 노아의 방주 노래 아리랑의 방주 이제 아리랑이 이 아리랑 고개는 바로 이 치후에 이 심판의 고개를 넘어가는 고개 입니다 악수 귀천 예별 준비 풍류로 뛰어남이 귀함이고 천함은 예절의 다른 높고 낮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풍류로서 즐기는 풍류로서 즐기는 즐거움이 이제 귀함입니다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노는 세상입니다 모든 노동은 로봇 컴퓨터가 100% 대신하고 사람들은 이제 놀고 즐기는 역사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절을 차리고 이렇게 눕고 낮음을 차리는 것은 이제 오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상화 하묵 부창 부수 위로 화하고 아래로 하묵함의 아비의 노래에 아내는 따른다 배수 부훈 입봉의 입봉보의 밖을 받드는 스승의 가르침 밖을 받아주는 스승의 가르침 들어 받드는 어묘의 모양이다 재고 백숙 유자 비하 모두 시험의 마지 아재비에 오히려 아들 견주는 아이라 옛 풍속 윤리도덕 사회 정제 제도 등등 지난 것들을 이제 새로운 곳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지금 풍속 윤리도덕 이런 잣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오는 사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하늘의 이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하늘의 풍속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모두 다 대체해야 합니다 공해 형제 동기 연지 구멍으로 아들의 새에 품는 형제라 한 가지 기운 잇따르는 가지 목자에 지탱하는 갈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따라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필쳐야 합니다 오 새집 이 삼조구가 있는데 이 삼조구는 바로 이 만자 만자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삼조구 임금 입니다 그래서 이 삼조구 임금을 임금의 역사를 재림의 역사를 쫓아 따라야 합니다 교우 특분 절마 잠규 사귐은 벗이고 던져버림은 나눕니다 끊음은 가르는 정계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을 사귀고 사귀어서 함께 해야지 던져버림은 나눔이고 끊음은 기르는 경계의 법이다 이 경계를 나눠서 서로 예 이질시하면 안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자은측 조차 분리 어진 사랑으로 숨은 슬픔에 지으는 차례는 아니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이 역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절의 절의 염태 전패 비후 마디의 오름의 청렴함에 물러나 이마로 넘어진다 나누어지고 이지러진 휴전선이 증거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 역사에 이제 이마로 넘어져 엎드려 이 역사에 따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자체가 바로 그 증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지러져 있는 휴전선이 바로 이 증표입니다 휴전선이 이렇게 심하게 이지러져 있는데 이것이 말세 구원주로 오시는 두 분 쌍미륙 두 증인 서신사명 수부사명 여기 두 분을 나타내는 이렇게 모형이 있습니다 닭이 있고 닭머리가 있고 토끼가 있습니다 동방에는 십이지간을 쓰는데 바로 토끼띠로 오시는 분을 뜻하는 것이고 이 닭머리는 서방의 프랑스 프랑스에서 오신 분 프랑스가 국조가 닭이죠 여기가 계도국입니다 프랑스에서 오시는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성 정일 심동 신피 성품이 고요하고 뜻이 편안함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신이 필요합니다 수진 지만 충물의 지키는 진리의 뜻이 찬다 쫓는 만물의 뜻을 옮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 삼남한 상의 이치를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현지 현지 호작 자미 굳게 가지는 떳떳한 지조 좋게 술잔 모양의 스스로를 얼금 삼남합니다 이 알량 동산을 기점으로 서경과 동경이 있죠 진인이 나와 포교할 때 진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모른 사람 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시는데 도덕 군자도 따라 나오는 이라 내일은 판박에서 성공해가지고 들어오니 혼백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오 서는 미국이오 남은 중국이오 북은 수련이라 중앙은 아동두 아닌가 중앙은 바로 알리랑 동산이 기를 하는 것입니다 판박에서 성공해 돌아야 하느니라 대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는 안되는 이라 판박에서 성공해 들어와야 되는 이라 진인이 나와야 하는 이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박에서 나오는 이라 배망 면락 부위 거경 뒤는 산 이름의 동산 앞은 물 이름의 아리수 뜨는 강 이름 임진강 임진연 네 의가 해요 궁전 반울 루간 비경 궁전은 소반같이 돌려 막힌 망로의 모양을 보고 나르는 놀랍니다 이 뒤는 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아리랑 동산 뒤는 동산이죠 그리고 앞은 물 이름의 아리소 그러니까 아리랑이죠 바로 그래서 아리랑 동산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궁전은 소반같이 돌려막힌 이렇게 소반같이 돌려막혀 있죠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망류의 모양을 보고 나르는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이 마신 지경에 나오고 예수님이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셨는데 이것을 놀라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암입니다 도사 금수 화채의 설령 그림을 베끼는 금수 그림은 채색의 신선의 신령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베끼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꾸 왜곡되게 하는 것이고 이 그림은 이렇게 진인이 풀 수 있는 것이지 진인이 아닌 사람이 풀기는 잘못된 방향으로다가 풀게끔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왜곡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수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병사 반개 갑장 대형 밝은 집에 모셔 열다 갑옷의 휘장 만나는 기둥이다 세 개의 모든 예언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은 그 숫자가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겨감 남사고의 예언체에도 이 뜻이 나옵니다 후회 분리의 666 이렇게 나옵니다 666 이렇게 나오죠 666이 나옵니다 후회에 니우치고 아니 떠나지 나의 화살에 666은 10하는 6이다 바로 10하는 6은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6각별에 안에 6구가 있죠 6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10하는 남녀가 교합하는 상징으로다가 여기죠 6구는 남녀가 교합하는 뜻으로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 도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6중중육이 되고 교합유록에 바로 666이 되는 것입니다 사연설 석고 슬취생 방잔대자리 베풀어 세우는 자리 푹 검은고 부는 새망 승계 남패 변전의 이상 오르는 섬들 들이는 섬들 꽃가루의 비구니 구르는 믿지 않는 별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은 알지 못함이고 이제 알모로 가야 합니다 이런 우주삼난만장의 이치를 과학적 이치로다가 알아야지 이제 믿음으로다가는 극락의 낙원에 들 수 없습니다 우통 관내 좌달 승명 옳게 통하는 넓음 안에 좌로 통하는 밭드는 밝음이라 현재 옳게 통하는 것은 바로 만자가 시기방향으로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넓음 안에 불교의 넓음 안에 이제 좌로 통하는 밭드는 밝음이다 불교의 미륵불이 오셔서 역사를 펼치는데 이제 미륵불 미륵불 사상으로다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기지 분전 역치 군영 이미 모으는 봉분의 벗전이다 또 거두는 무리의 용화로입니다 두구 종래 칠서 벽경 막고 말려 모아 붓는 오칠의 글 단벽의 글 팔만대장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팔만대장경의 뜻을 풀어서 그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불화장상 노협괴경 관청의 그물장수 서로 길로 호협하는 상봉의 차이를 밝힌다 호봉파련가급천병 지게로 봉하는 삼팔선의 고을 가족에게 가족에게도 주는 십승의 사람 병사이라 이 역사에 크게 공헌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에게도 그 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고간배련 구국진영 높은 갓 모시는 순수대 몰아 모으는 떨침의 갓근이라 새록치부 거가 비경 세상의 복록 분수에 넘치는 부 수려의 몽에 살찐 가벼입니다 채궁무실륵 비각입용 채찍의 공공의 무성한 열매 굴레의 돌기둥에 새기는 이름이라 단계 이윤 좌시아형 좌시아형 주살돌 신해천의 저타스림 도는 때 언덕의 저울때이다 엄태국부 미단수경 가리는 집 굽은 언덕의 작은 아침 아리랑 동산의 누구의 경영이냐 환공 광합 제약 부경 편말은 공평함과 발음의 합이다 건너는 악함을 돕는 기웁니다 공정 38의 나는 다름이다 공평합니다 이 한자도 8발자에 4444 나자가 있습니다 38의 나는 다름이다 38선에서 공평하게 인류의 모든 나라의 문제들을 공평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기회 한해설 간무정 간무정 비단으로 돌이키는 한수의 은혜 말씀을 느끼는 말씀을 느낌은 굳게 곡식으로 모는 곡물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굳게 이제 곡식으로다가 떨어지는 곡식입니다 알곡으로 떨어지는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쇼니의 밀물 다사 식령 준걸로 다스리는 빽빽한 깃발이라 두터운 선비 이 편안함이다 진초 갱폐 조의 조형 조곤행 나아가는 휘출이 고치는 으뜸이라 높이 높이 곤하게 가득 찬다 가도 멸개 천토 휘맹 거짓의 길이 멸망하는 나라 밝은 땅에 모이는 맹세이다 하준 약법 한패 번영 어찌 쫓냐 계약의 법을 한국의 폐단에는 괴로움에 형벌이라 계약지 기전 파목 용군 죄정 일어나 자르는 삐뚤어진 목체 쓰는 군사 가장 맑게 쓴다 이 38선을 써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선위 사막 치의 단청 베풀음의 위험 모래 초평도에 자리 잡는다 달리는 명성 붉고 푸르다 재림 예수님 미륵불 진인 정두령 등등 모든 같은 구원자를 읽어낸 것입니다 초평도에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정두령 그 정자 나라 정자를 보면 여덟 팔자가 있습니다 당육 흔데 고룹 38에 유대읍 유대읍 이스라엘 유대읍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유태왕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의 길로 하여금 바로 그것이 성배이죠 예수님이 길들 성배입니다 구주우적 백군진병 구주 하우시 발자취 백의 고래 진 가로 아우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주 하우시 발자취 하우시 발자취가 백의 고래 진 가로 아우르는 것입니다 초평도에 아우러서 베풀매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산팔의 사람 삐침별 목자 삐침별 목자 삐침별 목자가 삐침별은 바로 무한의 심별 도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삐침별은 무한의 심별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정 황대 선주 운정 큰 산의 마루 항상의 큰 산 고요한 임금 구름의 정자에 머무른다 안문 자세 경제한 적성 기러기 문 자줏빛 면방 닭의 밭 붉은 재성 여기는 만자가 오리고 여기는 기러기입니다 태극은 기러기죠 그래서 기러기와 기러기 문 자줏빛 변방은 바로 아리랑 동산에서 펼치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에는 닭이 있고 토끼가 있습니다 닭이 있고 토끼가 있고 삼족정 세발 달린 솔 이렇게 해서 이 증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지의 연못에 비석 큰 들은 마을의 큰 들이다 이 초평도가 연못안에 그 강안에 작은 섬으로 다 있죠 그래서 큰 들 마을은 큰 들이다 그렇습니다 큰 들이고 마을은 큰 들 뺏기한다는 것이죠 광원 면막 암수 묘형 밝은 먼 솜 벌다 바위 산골 아득한 어둠이라 지금 거기는 휴전선이 이렇게 쳐져있고 군사들이 잔뜩 있죠 그래서 그 아득한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비상구입니다 토끼를 쫓아서 비상구로 탈출하는 방법이 바로 아리랑 동산 루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본 어농 무자 가세 다스림의 근본은 따르는 농사라 심심의 자금 심는 거두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 아리랑 동산의 역사에 따라 이르려야지만이 알곡으로 떨어진 농사 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숙제 숙제 남묘 아예 서지 비롯하여 심는 남쪽의 면적 나는 제주의 가장 제주의 기장 기장 이라 이제 곡식을 걸어보는 역사입니다 세숙 공신 권상 출처 세금을 익혀 바치는 새로운 말씀 아름답게 물리쳐 오른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아리랑 동산 역사는 베풀매 복지입니다 맹가 돈 소 사 워병지 마진이 굴대 도타케 힘쓰는 생명주 역사는 물고기 잡는 고대 입니다 이제 보병공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쌍호공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병공 시대를 맞이하여 새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입니다 서기 중형 녹염 근치 무리의 김이 중간에 떳떳합니다 일하는 겸손함 삼가하는 위로합니다 영음 찰리 감무 변세 듣는 소리 살피는 이치 거울의 모양 분별의 색 이골 가유 면기 지식 끼치는 그 아름다운 도리 심쓰는 저 토지 신 심우 입니다 생공지게 총중 향극 살피는 몸 나무라는 경계 아리랑 아리랑 동산을 더하는 막음은 다합니다 태우 태우 육군 침 침 고 힘 즉 위태로운 욕 가깝고 부끄럽다 목자 목자의 피 다행히 다행히 나간다 이렇게 목자가 불교들을 끌고 유불선을 풀고 이제 38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칠 즉에 이것을 방해하고 해치된 사람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 입니다 양소 견기 해주 수필 두 양쪽이 트여 모이는 빛을 풀고 자음이 누구의 닥침 이냐 이 역사는 바로 아리랑 동산 역사는 모든 종교 또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하신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삿고 한처 침묵 적요 찾음은 삶으로 하는가 하는곳 가라앉는 잠잠한 고요하고 고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휴전선의 이 아리랑 동산은 침묵으로다가 고요하고 고요하죠 고고신론 고고신론 산녀 소요 고하는 제 찾음의 말씀 흩드는 생각 거느리는 봅니다 훈주 훈주 누견 척사 환초 기쁜 아리밤 여럿을 보내는 근심 떠나는 기뻐할 품입니다 기하 정력 원망 수조 개천의 연꽃 목적의 역사 동산의 우거짐을 뽑는 미침 비파만취 오동조조 비파 비파 말세의 무충새 비침 오동나무 핵구름에 이르는 색입니다 이 말세의 이 핵구름 오동나무는 이 핵구름을 형상하는 것으로 이 핵전쟁을 염려해야 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는 멸망으로 다 치닫게 됩니다 진근 위에 낙엽 표요 베풀 무이 뿌리에 막히는 일산 떨어지는 낙엽 효리바람 불어오는 바람이야 이게 이렇게 핵구름 우동나무 핵구름이 터지고 핵북판이 터지고 이러면 이것은 피해야 할 곳은 아리랑 동산입니다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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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는 우산 아리랑 동산은 바로 산 자를 기 씁니다 유곤 노곤 등 마 강소 눈은 대딱 홀로 움직여 능가하여 가르는 진홍색 하늘이다 하여금 나는 하여금 이제 맑고 깨끗한 물로 변화하는 간노 차이다 불교의 아금 총정수 읽어보아야 합니다 아금 총정수 에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탐독 완시 우목 랑상 즐겨 읽고 가지고 노는 동산 삶의 눈은 주머니 상자이다 주머니 아주 작은 아리랑 동산 입니다 이윤 이윤 유의 소기 원장 바꾸는 가벼운 술에 질주한다 두려워함을 모은다 그가 동산의 담장이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선 구선 선반 적구 충장 갖춰 드리는 반찬 밥 맞는 입에 가득한 창자이다 포 포 팽제 기엄 조강 배불러 물리는 삶은 재상이라 주님이 실은 쌀의 물이 쌀에 담는다 이 아리랑 동산의 역사는 민초를 민초의 바리떼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민초의 바리떼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 풍요 속에 민초는 점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민초를 살리는 길 민초의 바리떼 민초의 밥그릇을 마련하는 자리가 바로 아리랑 동산입니다 친척 고구 노소 이랑 친한 겨레 옛 에덴 동산은 늙고 어림이 다른 쌀 아침의 마을을 헤아립니다 이제 에덴 동산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리랑 동산은 이제 늙음이 없는 어림이 없는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 영생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첩어 적방 시건 우방 첩을 부려 기삼하여 뽑는 방 모시는 머리 휘장 방 이라 환선 원결 원축 의황 신 비단 부채 둥근 깨끗함 이라 은 촛불 빨갛게 빛난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빛나는 촛불로 이 역사를 밝게 바칠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밝게 빛받치는 빛나는 촛불로 모여되시기 바랍니다 주면 성매 남순 사장 낮에 쉬고 밤에 잠자면 쪽빛 죽순 모양의 바닥이라 이 역사를 적극 참여해서 적극 임해야지 바라보고 옳은 것만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죽순으로 삐죽 나왔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가 죽연 접배 과상 현악기 노래 술잔치 있는 잔드는 잔이다 풍류로 풍류로 즐거움의 낙원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평도는 성배는 바로 이렇게 잔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마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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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지 않는 술 잔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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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족 여래 차강 바로 잡는 손 조아림 발걸음 기쁘고 기뻐함은 장차 즐거움이라 적후 사속 제사 증상 정실 후 잇따르는 사귐의 제사 나아가는 맛봅니다 개상 재배 송구 공항 상관은 이마 거듭절하는 두려워하고는 두렵고 두려워하는 두려운 두려움이라 상관은 이마 상관은 이마 거듭절하는 두렵고 두려워하는 두려운 두려움이라 전첩 간유 고답 심상 쪽지 맹서장 편지의 중요함 돌아보는 답 살피는 자자 해구 상욕 지별 원량 뼈이 때 생각의 목욕이라 참는 몸 다름 원함의 슬픔이 여러 여라 독특 해 초양 나귀 노세 송아지 해 해 초양 나귀 노세 송아지 특별합니다 놀라 뛰어넘어 뛰어넘는 머리 들고 달립니다 나귀 노세 송아지 특별합니다 놀라 뛰어넘어 뛰어넘는 머리 들고 달립니다 주참 적도 포핵 반망 배고 되는 도둑 포핵의 배반에 달아납니다 보사료 보사료 환의 구만술 포고문을 쏘는 모은 탄환 산이름 무한의 심볼 검은고 언덕의 윗듬의 휘바람 수리 발성 명상이라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미용하고 치료합니다 이렇게 발성 명상을 합니다 아 오 음 이 현무경을 풀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 오 발성 명상의 모습입니다 연필 윤지 균규 인조 편안한 붓 일륜의 종이 고르는 솜씨가 능한 낚시이다 석분 이속 병계 감유 풀어 해석하여 어지러운 이로움 풍속에 견주는 모두가 아름다운 명함이다 모시 숙자 공빈 염소 터럭으로 베푸는 맑은 맥시이다 장인의 웃는 모양 예쁘게 웃는다 연시 맥시 시휘 낭요 해에 화살이 매향 재촉한다 북희빛 밝음이 빛납니다 선기 현할 회백 환조 아름다운 구슬 매달린 구슬 돌린다 어둠의 달빛 고리를 비춘다 아름다운 구슬 매달린 구슬 돌린다 어둠의 달빛 고리를 비춘다 이 진리의 도형을 보고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진신수 컴퍼스로 끌어 끌어 거느리는 구풀이는 우러러 우러러 복두의 사당이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에 이제 창조주를 맞이할 도움이 쓰게 됩니다 이 대사관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속대 궁장 배해 첨조 묶는띠 자랑으로 장중하다 눈 잃어 어정거림은 쳐다본다 멀리서 고루 과문 우몽 둥추 괴로움은 좁고 적은 드립니다 어리석고 어린 무리는 책망한다 위여 조자 언제 후야 이르는 말씀 돕는 사람에게 어찌 지난을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가 모든 종교에서 또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말세 최후의 역사에 참여해야 이 역사에 들지 못하면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창주주께서 보관하고 계신 지구상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DNA 이 DNA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최후의 심판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삭제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두 번 죽는 두 번 죽는 지구의 심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고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